오늘의 시그널은 데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전에 한번 갖고 왔는데 지금 1년째 행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게 오히려 기회죠. 지금 일단 미국의 캐터필러는 어제도 올랐고 디어도 어제도 올랐고 농기계니 기계니 중소건설기계, 대형건설기계 너무 좋아요. 이게 미국이 워낙에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 강해서 그런데 건설기계 쪽도 상당히 좋아요, 주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건설 경기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방포를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라 무슨 빈살만 그 얘기를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으로 가면서 전체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온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늦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사실 HD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두산바켓이라든가 이런 건설기계는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건설기계가 움직이면 거기에 부품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논리잖아요. 조선주에서 조선 3사가 움직였더니 그 다음에 뭐가 갔어요? 본행제 만드는 업체, 피팅 업체가 나중에 움직이잖아요. 사이클이. 그게 수주를 받은 조선사가 거기에 또 발주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건설기계가 많이, 예를 들어 굴착기가 많이 발주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밑으로 이제 낙수 효과로 부품으로 이어지겠죠. 바로 데모가 예전에 데모 엔지니어링이었어요. 거기 앞에 붙이는 어태치먼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굴착기는 뭐 삽으로 이제 뭐 흙을 파는 거지만 그거에 의해도 용도가 필요한 데가 많지 않아요. 콘크리트를 때려 부숴야 될 때도 있고 고철 덩어리를 집어가지고 치워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 껴야 됩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예를 들어 중국한테 여기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많이 당해요. 반도체도 다 똑같잖아요. 소부장들의 약점이 그거잖아요. 어려울 때 최종 엔드 업체가 갑질을 하잖아요. 밸류체인상 갑에 있으니까. 무슨 반도체에서 ASMR 같은 그런 의름 빼고 보통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건설 경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누구한테 짜내겠어요. 이런 부품 업체한테 부품 단가가 지금 너무 높다. 우리 지금 어렵다. 후려치기를 당해요. 중국 업체들이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데모한테. 그래서 얘네는 처음에 판 게 그래서 인도를 팠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일본 업체들이 여기 시장도 점령하고 있었어요. 인도 건설 경기 부품 시장을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건 또 반대인 거죠. 인도는 이제 막 올라가는 어떤 후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좀 신흥국이죠. 그런데 일본이 부품이나 이런 거 정교한 부분에서 최고잖아요. 건설 기계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게 슈퍼 을이 돼버린 거예요. 이쪽에서는 또.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서는 오히려 슈퍼 을질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빈틈을 노린 거죠. 데모가. 우리는 일본 제품보다 싸게 넣으면서도 AES를 일본 회사에 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해드립니다. 물론 이거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판 게 바로 인도의 타타 자동차 유명하잖아요. 타타 자동차랑 히타치 건설이 합작한 타타 히타치가 있어요. 여기를 주력으로 잡으면서 인도를 물면서 완전히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중장기업체 BTI 그리고 우리나라 HD 현대 건설 기계 주력으로 이렇게 다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갑질을 당해서 조금 줄였죠. 하지만 중국과 인도 중에 인도를 먹었으니까 이 부분이 중국을 상세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그래서 타이밍을 좀 맞춰서 갖고 온 거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모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맨날 급등해가지고 후회하는 게 저 때 몇 개월 전에 횡보하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보세요. 안 올랐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13,000원, 14,000원 라인이 고점인데 여기서 지금 거의 1년째,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입니다. 조금 있으면 1년이 돼요. 여기 지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시세가 약하면 이 밑으로 꺾여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급등 후에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혹은 돌파할 시에 급등이 나오게 돼요. 우리 저기 지금 1분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시간에 바로 한. 자, 이거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또 확률에 걸었더니 성공했잖아요. 네오쌤이라는. 물론 업종은 다르잖아요. 기술적인 동등을 보는 거예요. 이때도 설명했잖아요. 얘네는 분명히, 얘네는 3년째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의 맨물을 돌파하려면 여기 그때 여기 그렸네요. 그대로 지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야 된다고 여기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그때. 이 뇌물을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실제로 나아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행보를 해만 할수록. 매물이 강하니까 그걸 뚫으려면 갭상승 아니면 급등이 나와야 돼요. 이걸 뚫으려면 네오쌤보다는 짧죠, 기간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걸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또 확인이 되겠지만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안 없어지니까요. 제가 일부러 이걸 지우지 않는 한 그 점 꽤 남아있어요, HTS는. 여기도 그대로 놔둘게요. 만약에 나중에 이게 또 확률적으로 걸었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된다고 하면 다른 거 비슷한 거 찾아서 올 때 이런 거를 또 시범 케이스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 지금 여러 가지를 기술적인 것만 분석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지금 건설업계 현황이라든가. 다른 걸 눌러버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 지금 행보하는 구간에 사는 게 행복할 수가 있다. 급등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급등을 해서 이 장대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2만 원 선까지도 순식간에 갈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 네오쌤, 데모, 그전에도 여러 개 해드렸던 것 같은데 다 연구를 해보시고 이런 패턴들을 찾아내셔서 급등 후 행보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포트폴리오에 한번 넣어넣으세요. 자기만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넣어놓으셨다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뭐 이런 기본적인 표정이나 이런 환경적인 배경적인 지식들 있잖아요. 그거랑 기술적인 타이밍까지 결합해야지 실제적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겠죠. 네. 자, 데모. 거의 1년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